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는 게 정말 전쟁이죠 당신이 고객을 차지해버리면 내가 차지할 고객은 없어진다 세금 거둘지는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같은 경우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현장에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금을 참 귀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들하고 맞서가지고 디스플레이 시장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혈전이죠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시간 가며 더 절절히 가슴에 새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 상황이 어떤가? 디스플레이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강화해가지고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자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대형 텔레비전 같은 패널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 극감이죠 2017년도 세계 시장 점유 1위였던 업체는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그냥 제치고 세계 1위로 오른 기업이 중국의 BOE라는 회사입니다 2018년 초부터 허페이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10.5세대 그러니까 가로가 2940mm, 세로가 2500mm 현존한 기술로서 가장 최고율의 그런 패널 생산이죠 우리나라는 8.5세대가 주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기업인 China Star 등이 10세대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정수를 해가지고 시장에 마구잡이로 그냥 패널을 쏟아내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적으로 텔레비전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이유는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텔레비전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LCD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3인치 LCD 패널의 평균 가격은 2018년도 1월달에 106달러였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77달러로 27% 하락한 셈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도에 24조 3,366억을 팔았습니다 영업이익이 929억입니다 얼마나 시장이 치열하면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24조 원 팔아가지고 천억도 못 남긴 겁니다 그것도 LCD 시장에서는 다 마이너스였고 OLED 시장에서 조금 선전해가지고 돈을 조금 남겼으면 적자가 안 됐습니다 참고로 LG 디스플레이는 LCD 매출 의존도가 70%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일찍부터 탈 LCD를 외치면서 OLED로 사업 구조를 잘 전환했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의존도가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경영적으로 타격을 좀 LG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많이 받은 편이 아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러분이 잘 쓰시는 소형 OLED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엣지라든지 갤럭시 S 그 다음에 10 갤럭시 폴더 등에 모두 다 OLED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형 OLED라고 그렇게 하죠 소형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시장의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 기업이 OLED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은 한 2조 8천억대 이 역시 2017년에 비해 47% 감소했습니다 OLED 시장도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따라오겠죠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OLED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에서 독점적 치유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형 OLED에서 양산 경쟁력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 LG는 소형에서 여전히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 또 3분기에 회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생산직 희망 퇴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2019년 2분기 말에 직원 수는 2만 9,147명으로 1년 전 3만 3,522명에 비해서 13% 이상 줄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LCD의 공세가 끝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의 8.5세대 생산 라인을 추가적으로 아마 단축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전환 배치를 하더라도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5,800억 원 정도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LCD를 둘러싼 한중 사이의 대격전은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은 2016년도에 45.8%를 차지했습니다만 2019년도에 33.4%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2016년도에 19.5%를 차지했습니다만 2019년도에 35.2%까지 시장을 확대한 겁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LCD로부터 빠른 속도로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좀 덜하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전입니다 중국은 현재 대형 LCD 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까지 덤보고 있습니다 BOE라는 그런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애플의 아이폰 OLED 패널 내 일부 물량을 갓 기회에서 애플과 상의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로부터 정부 지원 아래 LCD 산업을 완전히 키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미국이 견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립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과 각종 지원 정책을 OLED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OLED 시장을 뺏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중국의 OLED 투자 규모는 2018년도에 월 4만 7천 장에서 2019년도에 월 16만 7천 장에서 2020년도까지는 월 19만 7천 장까지 확대하는데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식 신산업 개척 전략입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과 그 다음에 보조금을 동원하고 얼마든지 출혈 경쟁에도 견디낼 수 있을 만큼 자국 산업에 무한정 자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트럼프를 먼저 신뢰하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BOE 공장 설립 과정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금융권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 가지고 BOE에 대해서 전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공장을 짓는데 투자된 460억 위안 우리 돈을 한 7초 8200억 돈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BOE 자체 자금으로 조달한 것은 6.5%인 30억 위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허페이 공장에 있는 공기업이 210억 위안 공공투자펀드가 60억 위안 나머지 160억 위안은 은행 대출로 충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 공기업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다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특정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행이 OLED 시장을 새로 개척해 가지고 지금 치고 나가는데 그 어디를 바짝 중소형 OLED부터 시작해 중국이 따라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사업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바깥에 나가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중국처럼 우리가 물량 공세로 도와줄 순 없지만 그 많은 사업 환경들이 있죠 노동 관계 된 부분도 개선을 해 주고 조세 부담을 좀 줄여 주고 준조세 부담을 좀 줄여 주고 몇 시간 이상 근무하지 말라 이런 턱 없는 짓도 좀 하지 말고 사업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치열한 격전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거기 있는지 산공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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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